마트에 가면 사과도 있고 과일료의 대표죠? 사과입니다. 사과가 요즘 굉장히 비싸요. 1년 중에 아마 제일 비싸다고 해도 과일이 아닐 겁니다. 재배한지가 오래돼서 물량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. 좀 있으면 7월달 되면 첫 사과 아우리 사과가 나올 때까지 사과들이 굉장히 비쌉니다. 제 주먹만한 수박 사과가 청송사과예요. 주먹만한 사과 2개에 2개에 1팩에 6,800원. 솔직히 참외는 저희는 지금 많이 남지 않아요. 사과값이 비싸서 그냥 저희가 좀 싸게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들고 있는 품목입니다.